2013년 4월 11일 제이홉의 로그 오랜만에 로그로 찍는다 오랜만에 개인 로그로 찍는데 4월 11일 벌써 4월의 중순이다 정말 시간 빠른 것 같다 진짜 이때까지 로그를 찍으면서 말했었던 이제 점점 현실이 다가온다 곡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말들이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진짜 떨리고 설렌다 요즘 들어 뭐 타이틀 곡 작업도 하고 있고 이제 식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? 이번 주에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서 이제 자켓 사진 자켓 앨범 사진을 대비해서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찍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나는 어떤 표정이 제일 나을까? 이 로그로 보는 많은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 내 표정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나을까요? 첫 번째 웃는다 두 번째 카리스마 까리한데 세 번째 썩썩 이 셋 중 뭐가 제일 괜찮을까요? 뭐가 제일 나을까? 꼭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그라드는 타임이었고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 타이틀 곡 작업도 하고 있고 레몬 슈가 형도 고생하고 있고 물론 나도 작업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방탄 팀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들 이제 열심히 하고 힘내야지 방탄 파이팅 4월 4월 11일 오늘의 로그는 여기까지 꼭 고르기 123 Peace